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9월 3일 오늘 첫째 거래날입니다 첫째 거래날부터 시장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정도 예측이 됐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윈도 드레싱 때문에 상당히 억지로라도 땡겨 올린 듯한 느낌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겹쳐서 개인이 지금 사고 선물도 사고 콜옵션도 사주니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구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바이오즈도 그게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자세한 시황은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보시기로 하구요 자 내일 강하게 처지기보다 재빨리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강하게 2300 이상 그 12 이상 넘어가야만 시장 안정적이지 밑으로 처져 버리면 20일까지 처질 수 있는 모양이다 자 지금 현재 그럼 외국계 미국 다우섬을 보시면 마이너스 0.05% 하락 자 나스닥 오르고 있습니다 플러스 0.25% 상승 중이니까 크게 해외시장의 영향은 일단은 받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기관 외국인이 그냥 양대 시장에서 매도 해버리니까 시장 역시 힘이 없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려면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즈는 극명하게 오르고 내리고가 갈렸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먼저 체크 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자 닥터케이가 이야기 계속 치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25만원과 28만 9만원대의 박스권 이다 말씀드렸고 역시 그 안에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매도시그널인데 던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안 던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죠 어차피 본인들이 본인 자금을 하기에 저는 어 제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서 끝까지 들고 있는 다음에 여기 하면 또 본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당히 던지고 여기서 적당히 사서 여기서 적당히 던지고 아니 그게 마음대로 되냐 마음대로 될 때까지 하셔야죠 지지와 정황이 눈에 다 보이는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직도 안 던졌는데 여기 하면 또 본전 아닙니까 한 달 동안 그냥 공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알아서 판단하시구요 지수가 아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외국계 매도가 잡히고 있는데 자 내일은 테마셋 보호예수물량 풀린다는 소식까지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다 만약에 출렁해 버리면 주가 모양 더 흐르집니다 주가 모양 안좋아요 별로 언제 좋다고 이야기 넣을 것 같으냐 이걸 29만원 강하게 뚫런 이런 모양 나오고 난 다음에 늘려주면 야 이제 할만하네요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전에는 할만하다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제가 한다 안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강한 양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20일 저항권에서 밀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 밀렸어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아요 여기 깨졌다 8만 5천 깨졌다니 밑으로 밑으로 빠져요 지금 오늘도 외국계 매도 기간에 외국계 계속 매도 나옵니다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이 주가 흐름을요 여기서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기를 버티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올라가도 8만 9만 8천 올라갈 듯 말 듯인데 이거 깨지면 올라간다구요 못 올라가요 9만 2천원도 올라가기 힘듭니다 여기 위에 잡고 계신 분들 있죠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희망 고문일 수도 있잖아요 이른 날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 지키면 밑으로 열려요 셀트리온 제약 구나마 낫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37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평소는 20일은 돌아냈고 60일에 저항권인데 강한 양봉으로 돌파시도 넣어 오고 안 밀리고 돋지네 요 처음 잘못하면 위로도 뚫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건 병곡 구간 입니다 위로 가도 누가 이상한 이야기 안하고 밑으로 가도 이상한 이야기 안 한다고요 기가 내고 또 들어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지우 선수 우리 닥터 케이 방에 대표 선수 연알 들어가고 족탕에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죽 죽 끌고 합니까 그 사람이 셀트리온 주주였어요 셀트리온 주주 우리 지우 선수가 여기서 회계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18만원 이거 사서 이거 39만원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닥터 케이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안 토해냅니다 왜 아닌 것 같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야 이거 두 번 100% 놓치고 나니까 hlb는 뭐 작게 먹었다가 토해냈 줄 알아요 hlb 연결합니다 hlb 5만원부터 5 6 7 8 9 4 5 7만원 평균당가 만들어놓고 15만원 이거 다 토해내고 10만원 인근 때 저 만났어 딱 이때 만났네 자 언제고 8 6월 19일 근처 만났네 왜 여기 인근에서 저한테 질문하면서 만났어요 이거 보기에 10만원 깨지면 안될 것 같은데요 10만원 깨지니까 손절했답니다 그 이후로 저하고 만났어요 딱 기억나네 정확하지 뭐 요걸 내 상황을 아니까 멍청해서 못 던졌을까요 여러분들 경험 많지 않고 던져야 되는 포인트인데 우물쭈그라믄 다 놓친다구요 이해되십니까 이 몇 프로짜리 아십니까 이게 22% 짜리에요 이런걸 들고 있는다구요 야 놈이다 너 지금의 지우선수보고 이거 들고 있으려면 목에 칼을 대도 못한다 할겁니다 왜 버티고 있냐고 대원 던지지 이렇게 이야기 놓을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주가 흐름에 있어서 매도시그널 넣으면 주저하시면 안돼요 암만 충장기로 들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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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도타이밍입니다 아닌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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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타이밍인데 아니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맞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겁니다 왜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빠진줄 알아요 여기까지 20% 넘게 빠졌어요 20% 왜 20% 뚜드려 맞습니까 아이고 자 이것은 나중에 상영님도 들으시겠지만 상영님 밑에서 잡았다고 7만원 얼마에서 잡았다고 이런거 두드려 맞지 마세요 진짜로 두드려 맞으면 안돼요 플러스라도 20% 토해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외국이 쌍거리 들어오겠네요 매수세가 벌써 다른겁니다 매수세가 위에 올라갈것처럼 보이네요 자 두개중에 딱 사람 얻은거 사겠습니까 저것은 이거 사겠어요 저것은 여기서 샀지 않습니까 벌써 생각대로님 삼성바이오로 플러스죠 삼성전전 제가 장중에 팔아라 그랬는데 팔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좋게 가고 있어요 좋게 좋게 가고 있고 자 러시아에 계신 안나 안나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너무 좋게 가고 있습니다 눌려도 반등 해가지고 적당히 눌리다가 지지권을 바뀌어가지고 반등 타이밍 나온것 같습니다 매도했다 3점 잘했어요 아까 방송할때 들었나 매도해라고 자 hlb hlb 잘 가고 있어요 살 기회를 안줍니다 눌려주면 좀 살텐데 이런게 좋은겁니다 딱 고르고 있다가 눌리면 사면 되는거에요 삼성 sdi 지금 들어오면 안되죠 잠깐만 이거 마저 해놓구요 삼성 sdi 가 오늘 들어갔으면 되긴 되는데 잘할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하면 안돼요 만약에 들어갔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음봉 크게 떨어지면 바로 끊어낼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하면 안돼요 위험해요 정거점 돌파형이긴 한데 아침에 말하긴 말해줬는데 좀 잘해야 되는 사람이 하는 자리입니다 왜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무슨말인지 이해 되시죠 지금 들어가면 안되죠 더더욱 아침에 들어갔으면 또 몰라도 가고 싶으면 여기 눌림목 주는 227,000원권 오면 관심 가지세요 이것도 기관외국이 싹쓰리도 노네 괜찮아요 내일이라도 삼성전기 이런게 위로 빵 치고 간다 그럼 해도 되는데 직장인이잖아요 잘 못보잖아요 그죠 그럼 하지마세요 대응이 안됩니다 여기 오면 15만원 오면 적당히 하세요 이것도 기관외국이 싹거리거든요 내일 갑자기 붕 띄울지도 몰라요 지우야 이런건 너의 입장에서 이거 띄우면 쫓아가야된다 신라젠 단기적으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 멈춰야 될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관심없어요 저는 관심없고 가지고 계신 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6만8천원 안깨야되요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이거 돌았을때 안밀리고 양봉수고 올라가면 그때 8만2천원 넘어가는지 정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이처셀 하지마라 그랬어요 오늘 올라간다고 좋다고 따라가면 안돼요 위에 꼭대기 샀으면 벌써 6% 물렸어요 이런거 꼭다리인지도 모르고 사는사람이 있습니다 박살납니다 박살나 하지마라고 지금 딱 몇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매드 눌려주면 이것도 턴하고 있으니까 관심 관심 필요했어요 여러분 제가 네이처셀 이야기 몇번 했는지 알아요? 여기서 제발 한가 두드려 맞으니까 제발 팔아라 그랬어요 이야기 들은 사람 있을걸 맨날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한가 두드려 맞을지 모르니까 제발 팔아라 5천원 갈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 3만원이고 여기가 15,000원이에요 그러면 15,000원 빠졌죠? 여기 고점이 2만원이에요 15,000원 빼면 5천원입니다 야 그렇게 하면 5,000원 넣었는데 야 5,000원 넣었는데 그랬어요 그러고 난다고 한가 토탈 4번정도 맞았어요 한가 20% 빠지고 10% 빠졌으니까 한가 두번 여기까지 지금 3번이구요 그 다음에 한가 또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한다고요? 하지마세요 근데 생각대로 님은 방송 많이 들으시는 모양이네요 시간이 좀 괜찮습니까? 어쨌든 잘 따라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잘 따라하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잘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그 쉽게는 1,2,3 정도만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1,2,3,4,4까지만 해도 돼요 1,2,3,4 어디 있는데? 주식 생초 탈출기 아니 아니죠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있습니다 126회에 있어요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 한번 해보시고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신 분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대충 안내해 드리면서 처음 뵌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안내 좀 해 드릴게요 자 닥터키 치면 돼요 여기 닥터키 밑에 있죠 닥터키 치면 바로 나옵니다 닥터키 나왔죠 이거 눌러요 그죠 아 닥터키 스웩 있죠 닥터키 멋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재생 목록 들어가면 돼요 재생 목록 그 이전에 구독 누르시고 구독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종이 딸랑딸랑 움직여야 돼요 핸드폰에 그래 모던알림 수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있습니다 닥터키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라이브로 노래도 들려 드리고 했는데 어저께 들려 드렸죠 어제 좀 잘했던 노래 몇개 있었는데 저 지우랑 선수는 신청곡 해놓고 듣지도 않고 지운차 어디 딴짓하러 다니고 지우 그럼 다음에 신청곡 안해준다 하하하하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의 아 주식기초강이 있죠 이걸 눌러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안 보낼거기 때문에 제가 시도할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거 돌아가게 해 놓으면 리플레이 계속 되요 그러면 여러분들 드라마 열 몇시간씩 본적 없습니까 있을걸요 저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IPTV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돌려봤어요 잠 거의 꼬박 세면서 이거 한 3일 꼬박 세면 될겁니다 2,3일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천천히 봐 나가면 되겠죠 10분 분량으로 됐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보기 좋고 제가 그런거 다 생각했어요 왜 30분짜리 하다가 십몇분에 끊어버리면 다시 찾아 들어가기도 곤란하잖아요 10분 10분 짜투리 시간들 친구 기다릴때 출퇴근할 때 버스 기다릴때 지하철 기다릴때 보시라고 나눈거에요 주식 거의 사전입니다 거의 그러면서 순서도 아주 신경써가 해놨으니까 여기 126개 가면 있어요 그래가 찾아가 공부해 보십시오 무한반복제생 아 그 노래를 야 근데 어저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좀 잘 불렀다 그 고음 3차 고음으로 3단 고음으로 넘어가는거 좀 괜찮지 않았냐 지우야 이야 아 중간에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는데요 너무 주식 이야기 너무 오래 했어요 지금 지겨워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 아닐지 몰라도 저 하루총 같은 이야기 하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건 그렇구요 여러분들 종목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올리네요 7번 누르라고 해도 30명 가까이 보고 있는데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 20분은 눈팅만 하시는겁니까 바쁘십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한데 자 떵이 유튜버님 지금 메일 남기십시오 땅이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해야되요 댓글이 많이 안보이던데 공부 안하시면 안돼요 하시겠다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면 메일 남기세요 지금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할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하고 박혜영님도 남기십시오 공부좀 더 하시고 박혜영님하고 남기십시오 열심히 하겠다는 지금 각서를 여기 열심히 한다고 지금 땅이님처럼 적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손해 절대 안될겁니다 자 됐구요 이거 안보이게 그것만 쓰면 안보일 수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일진 모티리얼 56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 꿈이 커요 공헌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우리 피같은 돈 받고 전부다 마이너스 작살내는데 국민연금 얼마부터 시작할지 몰라도 국민연금 운용사 돼보는게 제 꿈으로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했어요 이제 야 니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저 할 겁니다 잠깐만요 마인드 컨트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봅시다 나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열심히 살잖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나 국민연금 펀드 내가 받아서 처음에는 많이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 열심히 하고 싶어 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나와 같이 한 팀이 있어 앞으로 더 좋은 팀원이 들어올 거야 나 할 수 있거든 자신감 있어 우리 피같은 돈 연금 깨 먹는 애들 그냥 못 보겠어 나야 해낼 거야 자신감 있고 반드시 해낼 거야 좋은 사람들이 올 거야 같이 할 거야 왜 내가 마음을 곱게 쓰고 있거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 어깨 빌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물 닦아 드리겠습니다 내 네 눈 딱 그게 내 네 눈 딱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네 눈물 닦아 준다고요 반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오늘 좀 올랐다고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NO NO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 망해가지고 밑바닥에 길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눈물 피눈물 흘리면서 맨날 울었어요 정말 원래 눈물도 많은데 맨날 울었어요 애들 보고 싶어서 애들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 잘하고 계신 분은 더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찜 모터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용님은 안 적으실 거예요 안 하실 겁니까 엘지전자는 타이밍이 별로일 거 같은데 아직까지 일찜 모터리부터 하고요 솔방울림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잠깐 이거 좀 적으면서 할게요 적어놓긴 했는데 자 일찜은 일찜 모터리얼은 고륙 위로 가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엘지전자는 어떻냐 그리고 어 솔방울림이 포스코 포스코는 좀 별로인 거 같은데 아직까지 못들여 냈는데 자 일찜 모터리얼 오륙 위로 올라가면 해본다 여기 정도 올라가면 해본다 기관에 보면 괜찮고 할 수 있지 오늘도 외국에 들어왔네 자 꼭 오류가 안 올라와도 꼭 오류가 안 올라와도 여기 지지권이거든 30분 봉상에 5만 3,400원 여기가 5만 3,400원 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너무 5분봉만 안 봐도 된다고 여기 오면 양봉 쓰면 사도 된다 기관외국인 괜찮다 해도 돼 나도 올려놓을게 하하하 큰일 좀 할게 하하하 아이고 참 이게 뭐 배터리하고 관련됐던가 하여튼 뭐 있는데 그렇지 메디포스트 예 여기 지금 채팅에 남기세요 그냥 지금 채팅에 2차전지 맞지 그래 내가 들은 것 같애 2차전지에 넣습니다 이거 저번에 상담 몇번 해가지고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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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팀원 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 뿐이지 그 뒷받침들을 우리 팀들이 이렇게 해준다구요 괜찮다 여기 딱 20일에 딱 조정받으면 딱 사 너는 처지는가 용서 안하잖아 끊어버리고 다시 여기 오면 다시 사도 돼 복수해 주고 여기 샀는데 적당히 올라가면 너무 빨리 걷지는 마라 여기 좀 이번엔 들고와봐라 혜영 님도 남겨주셨어요 목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땅이 님하고 맞아 근데 그게 잘하는거야 지우야 그거 힘든거거든 근데 그걸 니가 한다는거는 니는 벌써 한 70% 능선을 넘어섰다 그게 최고 어렵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것만 되면 거의 끝이다 왠줄 알아 잘못 들어간거는 손절 빨리 하는거고 잘 들어가가 밑에 처질거는 수익 잘 챙기는거니까 그게 베리굿인거에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거 진짜 어려운거야 그게 최고 어려워 어떻게 보면 그게 됐다하면 거의 다 끝난거랑 마찬가지야 이제 종목 잘 찾고 타이밍만 좀 더 잘 잡으면 끝나는거야 근데 그거 빨리 안 가르쳐줄거다 그거 가르쳐주면 갈거지 안가르쳐다 농담이고 갈테면 가라지 그렇게 힘이 들면 갈테면 가라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채팅방 들어오는거 알려드릴께요 먼저 카카오톡에 우측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난 다음에 오픈채팅방 누르시구요 그 안에서 닥터케이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눌러야됩니다 비밀번호 제가 메일로 날려드릴겁니다 이 방송 끝나는데도 날려드릴거고 방송 종료에도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녹화 끝나도 나가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 할겁니다 그리고 거주지 그 다음에 투자금 규모 직업 나이 이름 이야기해 주시면 한 가족이 되는거니까 굳이 공개하기 싫으시면 메일로 좀 남겨주시고 아니면 적당히 팀원들한테 알려줄만큼만 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같이 하는겁니다 이제부터 끝내구요 자 일지 머틀이었을댔고 워닉스 레디포스트도 이야기했고 잠깐만요 레디포스트 매수 고려한다 이러면 저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겁니까 뭐 아니면 체크해 볼게요 원익 테라 세미콘 17,050원 지난주 금요일 목표가 됐습니다 자 일찜 머틀이를 했고 여러분도 종목 뽑아내는게 다르죠 지효 선수가 좀 다르죠 왜 그렇게 해라고 지금 몇개월째 계속 거의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 같이 접속되어 있을겁니다 얼굴은 한번 뺏겨봐봤지만 하하하하 그러면서 좋은점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거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거고 LG전자 LG전자 아직 별로입니다 왜 오하라 가고 있어요 오하양 안좋아요 그러니까 가봤자 내려오고 하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안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잡으라고요 이런거 잡으라고요 이런거 잘갈수 있는 놈 15만원 나야 나 아시겠습니까 저점 매수할까 별로 시간 많이 걸려요 올라가봤자 튕겨내라고 올라가봤자 튕겨내라고 한참 걸려요 근데 이런거 어떤줄 알아요 삼성전기 SDI 이런거 이게 띄우기 시작하면 내일 더 갈수도 있어요 이거 따라잡아라는게 아니라 오늘 따라잡았었어야 돼 오늘 지효한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성전기 올라가면 따라잡으라 했는데 이게 안가고 요게 갔네 그럼 지효도 바빠가지고 안 받겠지만 봤으면 무조건 따라갔을걸 왜 정거점 돌파형입니까 이런거 추세 다 만들어 놓고 우상향하는게 훨씬 좋아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그게 아니고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나 그건 이름이 같아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시겠죠 우상향하는거 해라 그게 우하향이잖아 그죠 아니에요 올라갈수도 있는데 힘들어요 많이 갔다가 밀리고 그래요 왜 여기 메모리 많거든 자 이런거 약간 눌렸을때 15만원대에서 잘 노려보셔라 삼성SDI 이런것도 적당하게 22만7천정도 오면 노려봐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포스코 포스코 벨로였어요 아까 봤을때 왜 벨로야 벨로지 우상향 아닙니다 우하향이 대박 나오잖아 아까 봤거든요 31만9천7백원 여기 깨지는데 언제 샀다 그랬더라 오늘인가 노 살데없어요 아직까지 살데없어요 맞고 튕겨 내려오는데 산다구요 잘못 샀어요 올라가기 상당히 여기 여기 첫번째 관문 32만7천원 두번째 관문 여기 33만5천원 진짜 가기 쉽지 않을겁니다 근데 시장이 터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칭은 반드시 위배됐어요 우하라 가고 있잖아 우하라 언제 이라고요 우상향할때 이라고요 우상향 이럴때 우상향할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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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야지 보세요 살만한가 좀 할줄 아는사람 여기 안사요 출금도 안사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하트는 헬스케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죠 8월 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스코 별로 외국인 매수 없어 기관 좀 있는데 가도 튕겨내려고 가도 튕겨내려고 첫번째 관문 32만7천원 32만8천원 정도 띠 넘는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쳐지면 31만5천원 까지 쳐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코오롱 티슈진 43만3천원 잠깐만요 포스코 이야기하신 분은 알아드렸으면 7번 눌러보십시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간혹 높다 내려가면 여기 31만3천원 지킨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마지노선 여기까지 보시던가 그렇지 못하고 올라가면 적당히 끊고 나오길 권유 드립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구요 메디포스트 이제 올려놨어요 서븐트님 좋네 일단은 좋네 외국인은 관심 없고 기관은 관심이 있는데 저항권이에요 조금 늘려주면 접근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돌려내면 한 9만5천원 정도 이평선 다 지지되면 양보 없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돌려냈긴 돌려냈어요 그러니까 뭐 매수타이밍 잡아도 되겠죠 여기를 돌려냈거든요 조금 더 길게 봐도 여기를 돌려냈어요 그러면 9만원대가 강한 지지대가 될겁니다 눌리목 적당히 주면 가능하다 본인이 그 회사에 있었으니까 더 잘 알겠지 내용들을 원익 테라스 세미콘 딱 17,050원 언제 샀다 했더라 얼마전에 샀다 했죠 일단 뭐 잘 들어가셨긴 잘 들어가 셨네 적어도 20일 돌파하고 샀잖아 그죠 20일 60일 돌파하면 이제 슬슬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를 지금 탑건이 잡았다 이 말이지 맞죠 탑건 이야 죽이네 미치겠네 진짜 공부 몇시까지 하는 줄 알아요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7만원에 17,000원에 여기정도 가장 더 좋기로는 여기정도 16,000 얼마 정도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뛰어올랐으니까 여기 안꼈으니까 홀딩 자 전략 드릴께 18,000원 홀딩 그리고 더들고 가 여기까지 22,000원까지 근데 엄봉 크게 떨어진다 버티면 될까 안될까 엄봉 크게 떨어지면 쪼잔한 돛지 같은 거 다 버티세요 그냥 어차피 요새 바쁘잖아 이게 올라가는데 이런 거 엄봉 쪼면 그래도 엄봉 나오면 던지세요 절반 이상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엄봉 나오면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늘려주면 18,000원 내지는 여기 2평선 다 돌아오는 메스 포인트 알고 있을 거니까 거기서 다시 메스 구제하고 싶어요 야 죽이네 여러분들 다르죠 이런데서 안사잖아요 아까 질문하신 한 분들은 까는 거 아닙니다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사죠 이렇게 돌아 냈을때 산다니깐요 워낙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키에 딱지 앉아가지고도 이런거 보면 안산다 생각이 자동을 들걸요 수급도 뭐 그만 그만 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코어랑 티슈진 와 복무하는 김요사님도 저한테 엄청 깨지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잘하고 계세요 지금 채팅방 제가 초대했고요 43,000원 예전에 샀다 칭찬하려 하니까 예전에 사가지고 못 끊어먹고 들고 있었다는 그건가 다시 조금 남았다는 거 그건가였네 옛날에 예전에 매수했는데 그죠? 맞죠? 요새 같으면 요새 같으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장떼양봉 좋아요 여기도 장떼양봉 좋아요 이렇게 노리고 있는게 뭐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삼성파이어로직스 잘 만들어놨네 빵 뜨면 올라가요 그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정고점 라인이 저항권입니다 여기 여기 쪼법 강한 저항권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안되고 여기 그러니까 자꾸 꼬랑지 달죠 자꾸 왜? 여기 지지떼여서 탄탄한 지지떼인데 진짜 중요한 가격인데 지지가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 탄탄하게 지키잖아요 몇 번을 지킵니까? 깨졌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올름 튕기고 올름 튕기고 아마 튕길거에요 아마 그죠? 그럼 여기서 적당히 다 던져 버려요 그냥 강하게 안치고 가면 그리고 굳이 해야 되겠다면 눌림목 주면 이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4만 한 4만 천원 이 정도 선에 적당히 눌려주면 다시 매수 가능 한동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하시는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 생각외로 강하게 돌파시도 넣어 놓고 안깨진다 그럼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양봉이었는데 이렇게 막 윗골이 달고 있죠 던져버려서 여기가 강한 장황권으로 보여요 일단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챙겨버리고 누가 하면 어떡해 내꺼 아니야 내려올수도 있잖아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호이아오 호야도 대수있으면 곽해영 하지 말고 호이아오 이렇게 멋있게 스웩있게 좀 바꿔봐 호이아오 이렇게 어 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략 이제 할건 다행인것 같습니다 자 음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은게 지금 가열차게 어 힘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제가 그냥 편하게 쓸게요 제가 초이스를 했어요 무슨 초이스를 했냐 채팅방에 같이 모실 분들 초이스를 했는데 대부분 확률높게 초이스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어 물론 꼭 잘하는 분을 다 초대했다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든지 이런게 좀 대부분 느낌이 있는 사람만 초대했거든요 현재까지는 크게 어 이상한 상황이 안버려졌어요 왜 한 분야에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대한거 말구요 전체 여러 명이 30 몇 명이 지금 있거든요 제가 확충할거에요 단기간에 50명 가까이 확충할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파워있게 더 힘있게 몰고 나갈거에요 그리고 뒤쳐진다 딴게 뒤쳐진게 아니라 공부도 좀 하자 그랬는데 안하고 아침에 한번은 인사하자 했는데 인사 안하고 저 나름대로 카트시킬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볼륨업 시킬겁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쪽으로 자극받고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쪽으로 또 각자의 전공이 있고 하면 도움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 여기 안에 그러면 서로서로 윈윈 할수있고 투 더 탑 저 높은 곳으로 갈 때까지 같이 갈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구요 자 아직 구독 안하셨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음 아침 그럼 방송시간 잠깐 안내드릴게요 이건 좀 다른데 그죠 아침 8시 40분부터 합니다 아침 같이 하시면 되겠고 구독 안 누르신분 구독 눌러주시구요 지인들에게 SNS 좀 추천하시고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채팅창 옆에 달라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 네 눈딱 암 딱 두케이아 암 딱 두케이아 암 딱 두케이아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꺼이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야 자 야